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가경숙 변호사의 국민의힘 복당신청이 불어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당은 입당을 만장일치로 성인했지만 최고의원들이 반대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전부입니다. 왜 반대했는지 그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에 따라서 명확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당 불허 과정을 보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납득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2010년도 아나운스 관련 발언으로 복당을 불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사석에서 한 아나운스 비하 발언이 문제였다면 제명으로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벌은 충분했고 또 10여 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를 입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의 복당을 불허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강용석 변호사에는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복당을 불허해야 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입당 불허 대상이 돼야 될 그런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 외곽에서 노력했지만 이 가운데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의 공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공을 세웠으니까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상식으로 보나 순리로 보나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도 결국은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준석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의라는 기준과 합법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때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불맹악한 이유와 석연치 않은 그런 절차를 이유로서 강용석 변호사의 입당 불허가 앞으로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헐 강제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모든 것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준석과 아주 절친한 또 아주 인연이 많은 최고위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점을 분명히 저는 하고 싶습니다. 마침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이미 그들이 정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아예 당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유권자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가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는 1만 8천여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 국민의힘 복당 불허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만 8천여 명이 투표를 했고 국힘당이 잘못했다. 강용석 복당은 허용해야 된다. 이것이 83%입니다. 국힘당 잘했다. 강용석 복당 독이다. 15%입니다. 잘 모르겠다. 3%입니다. 제 의견은 설령 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그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견을 보니까 블루추리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솔직히 이번 대선 때 이준석이 맨날 가출하면서 국힘당이 정신을 못 차릴 때도 가세연이 민주당하고 제대로 싸워봤는데 이 국힘당은 자기들이 잘해서 대선을 이긴 줄 착각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쓴맛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의견에 대해서 무려 254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준석과 국민의힘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은 이런 여론의 동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아마 강용석 복당 불효와 관련된 주요 신문들의 그런 의견을 보게 되면 대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애님은 국민의힘에서 경선할 자격은 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선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107명이 찬성했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민심의 현주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당신들은 그냥 까라면 까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이준석이 현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정말 참 버릇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시민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번 아마 결정의 후폭풍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봅니다. 이규임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으로 경기지사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잘못을 따지다면 더한 사람이 기회 팍타를 이번에 주도했습니다. 당 대표의 잘못을 덮어리는 국민의 힘의 무능함에 분노와 비판을 표합니다. 64명이 찬성했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게 되면 국민의 힘의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명분을 세워서 다시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 힘에 입당해서 최소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견을 줘야 된다. 이 부분을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건이 6월 1일 지방선거를 망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준석이는 첩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본인이 첩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일만 그렇게 골라서 하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벌써부터 이번 대선을 초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6월 1일 지방선거도 이준석이 초를 치기 시작했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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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